우리의 화천기계가 계속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자 뭐 때문이죠?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에 너무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들에 따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자 이 조국이 이 조국에 따라서 지금 얘가 오르죠 우선은 아니 얘는 이름은 조국인데 하는 짓은 왜 매국노인지 모르겠네 자 무튼간에 이 조국관련 대장주죠 화천기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일전에 갑자기 뭐 총선 출마설 뭐 나오면서 뭐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 정치 테마주가 결국 끝자락은 여기란걸 항상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구약 구각을 받고 있고 결국은 이 테마주라는게 뭐가 되냐 하는거에요 정치인들이 관련되죠 물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치인도 요 뒤 제일 첫 대가리 선에 세력 뒤페에 정치인들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우리나라 세력 작전주도 딱딱 정치인들이 엮여있습니다 언론에 안나올 뿐이에요 맞죠? 이번에 다섯개 하한가 종목 이거 언론에서 안풀잖아요 왜 안풀어요 이거 정치인들 개입돼있으니까 안푸는거에요 여덟개 종목 하한가는 총대별 놈이 있으니까 푸는거고 아니 그때 당시에 어떤 투자자문사 대표가 총대를 매는거랑 일반 카페 운영자가 총대를 매는거랑 여러분도 볼 때 뭐가 진짜 맞는거 같아요 아무리 카페 운영해도 이 작전은 가능할거 같아요 이 거래대금이 얼만데 그 카페 이용한 사람들 거래량 아니 그중에서 또 믿고 투자한 사람 몇명 있겠어요 그냥 정보 얻어로 가는거지 말이 안되는 이런걸로 씌우니까 이 다섯개 종목은 제가 볼 때 정치일도 무조건 몇개 있다는거에요 정치테마주는요 이게 정말 더러운 종목인데 뭐 결국은 우리의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종목이긴 하죠 여러분들도 아실때 조국에 대한 얘기가 싹 다 들어가면요 다시 다 버리세요 이거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웬만하면 홀딩시키면서 좀 떨어질 때 사고오르는 솔직히 지금도 단타 잠시 하셔야 되요 단타 왜냐면은 이렇게 왔다갔다 좀 요동치고 3일 전까지는 분명히 조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쏙 들어갔죠 이러면은 다시 여기에 있던 돈들이 다른 테마로 옮겨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던 이제 세력들 정치인들 뒷배놈들 그름들이 이제 쓸 이제 수익신을 하면서 버려야죠 한방에 많은 종목을 던지면은 당연히 차트 급락해서 자기들도 먹을 돈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을 계속 끄는거에요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이 진짜 진실을 알고보면은 자 이런게 어떻게 금융이고 선진국일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특징은 자 세력이 존재하고 작전이 난무한다 여기 싹 다 정치인들이 개입돼 있다 옛날부터 2000년 초반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북한에서 미사일 쏠때마다 어떻게 됐죠 대북조 엄청 뛰었죠 이때 다 이 미사일하고 이거 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짜고 미사일 날린거잖아요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모티브 삼아가지고 근데 다 그때 어디 주머니 들어간다 정치인들 주머니 다 들어갔다 이 주식 띄우면서 참 진짜 이거 말이 안나왔어 옛날이라 그래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거 한번 퍼져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만큼 정치인 이 개새끼들은 진짜 더러운 새끼들이고 국민을 위하는 척 즉흑 뒷주머니 솔직히 정치인 중에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 몇십억씩 재산 다 들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99%는 다 그렇게 있을거에요 진짜 정치하는 새끼들은 돈 다 많아요 많은 이유가 얘들은 호재를 먼저 아는 놈이 아니라 호재를 만드는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지 정치하고 싶어하고 정치하면 돈 벌고 권력 잡고 씨 아무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살아남아 되는데 솔직히 테마주 중에는 정치 테마가 가장 어려워요 언제 이게 속이 빠질지 모르거든요 항상 보면요 이런걸 봐야되요 슬 빠지려고 하고 있죠 이제 어제까지는 살짝 하다가 바로 보세요 이렇게 개인들 드시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급등하냐면요 외국인들이랑 기타 법인에 플러스되어 있을 때 아니 외국인들이 한국 정치줄을 왜 사요 정치 테마줄을 맞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찍히는거 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계좌에요 그래도 다 외국인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표가 다 거짓말이란거지 이걸 좀 보실 줄 알면은 테마주는 할 수 있다 자 차트가 떨어지는데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다음날이랑 최근에 빠른 시일 내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수급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껄끄러워요 맨날 맨날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키움 현재 척혀가지고 이렇게 봐야되고 맞죠? 지금 체결강도 보세요 33이에요 이렇게 낮은 체결강도 가지고 있는 거면은 지금 잠시 떨어집니다 저는 지금 잠시 그래서 지금 홀딩 유지하고 한 4000 초반선에 한번 매수하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그때 수급을 봐야되니까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불가능한게 테마주 특히 정치 테마주는 수급을 보고만 해야 돼요 백날 차트에 선껏 끄기 해봐요 여기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이렇게 선 꺼놓고 이리 사셔야겠죠 당연히 이런 개소리한 놈들의 말을 듣지 마셔야 된다 테마주는 작전주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만 보면서 작전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언제 산지 이걸 보면서 타이밍 맞춰서 사야 되는 거지 절대 선 꺼가지고 차트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돈 벌 수 있어요 차트에 선 꺼서 하면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차트에 선 끄는게 전혀 안 어렵습니다 다들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시면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세요 자 근데 그래서 이 수급을 여러분들이 매번 체크를 하시면서 하기 정말 상당히 불편하다 왜냐? 이 한 종목만 거래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하면은 제가 실시간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화천기계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화천기계를 한번 매매를 같이 해봐요 하면서 단타도 함께 해보시고 이제 수급 딱 붙으면 슈팅 나오는 여기를 딱 먹고 크게 먹고 또 빠져나오고 해석들 던질 때 맞죠? 돈도 벌어보시면서 어떻게 주식에서 정말로 뭘 봐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저로 인해서 러닝메이트 아시죠? 그 위에 그 위에 화천기계 네 글자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카톡방 자료집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를 우리가 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수급 패턴이 걸리면은 세력들이 빠진 자리가 나와요 이때는 차트에 급락이 나옵니다 이때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우리도 다 같이 던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무조건 이 자료 보셔야 돼요 카톡방 못 들어오시면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거 카톡방에 안 들어오시면은 꼭 이거라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물려가지고 지금 분명히 70층 80층에 물려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도 이런거는 안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었을 때는 뭐든지 누구다 수익이라 상관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안에 수익 버는 목표가랑 추가 매수가 비중 다 나와있고 우리가 던져야 될 때 세력들이 파는 시기에 대한 수급도 적어놨으니까 꼭 보셔라 이 자료집을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화천기계 적으신 다음에 뒤에 자료 두 글자 더 적어서 화천기계 자료 여섯 글자 적어서 두 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거 갔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만원 이 백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백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다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이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이신 그리고 단타이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에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